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주요 단지들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를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지방선거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약 접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아산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일원에 공급하는 현대 프라엘스 소사역 더프라임이 14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2계동 총 160가구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는 소사역이 도복권의 자리에 있어 역을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시흥IC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가까이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도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단지 앞에 소사종합시장을 비롯해 부천 세종병원, 부천 성모병원, 이마트, CGV 등이 있고 단지 반경 2km 내에는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에는 혁신적인 평면 설계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세대 대부분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포룸 구조로 설계되며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부천이라고 하면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입지도 가깝고 교통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